안녕하세요. 사흘바득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문제는 흑선 문제이고요. 흑선으로 이 전체를 깔끔하게 살리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3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리는 유호수가 어디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꼭 풀어보세요. 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곳에 막는 수와 있는 수를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 아래쪽을 잇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개 찌르고요. 막을 때 이곳을 딱 머거쳐가면 지금 안쪽에서 사는 공도가 아니죠. 여기를 끊어 가더라도 쭉 막았을 때 빈축으로 잡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안쪽에서 살고자 해야 되는데 그때 머거치고 치중을 가면은 이 역시 차일 수가 없습니다. 네, 있는 수는 지금 잘 안되고요. 흑은 그렇다면 여기를 막아서, 네, 막아서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첫 수입니다. 100도 치중 가는 것은 지금 이어만 준다면 좋겠지만 여기를 빠지는 수가 있어요. 네, 빠지고 딱 막아가면은 깔끔하게 살 수가 있죠. 100도 이장면에서는 단수 치는 수가 최강의 한 수이죠. 네,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지금 그냥 있는 것은 치중이었을 때 여기를 밀고 들어간다면 살 수가 없어요. 막아도 빠지고 안쪽에서는 귀곡사로 잡혔고 바깥쪽에서는 빈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막고 막아서 잡혔죠. 그렇다면 여기를 지금 한 집을 내는 것은 어떨까요? 때린다면 빠져가지고 살 수가 있지만, 100이 붙여간다면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여기를 끊고 나서 머거쳐야 되는데 때리고 머거쳐서 패가 나는 것이죠. 네, 패는 실패입니다. 자, 그렇다면 흙은 여기서 어디에 둬야 될까요? 지금 막자니 때려서 패고, 한 집도 붙여간다면 패였습니다. 자, 흙은 이 장면에서 바로 이곳에 빠진 수. 이 수가 아주 묘한 묘수입니다. 일단 때려가는 것은 빠져가지고 아래쪽과 위쪽에서 집을 나고 살 수가 있고요. 100도 붙여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잊고, 아까와는 다르게 3번이 빠져져 있어서 100을 잡을 수가 있어요. 끊고, 나가고, 여기를 머거치고 단수 친다면 이 세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을 수가 없죠.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따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왈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 사왈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